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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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레버 지금은 8시 14분입니다. 카랑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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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클레버 가야 될 시간이야. 일어나야 돼. 사랑아 응 일어나라구 응 오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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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씻었습니다 머리도 까맣고 연체형 세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스킬로션을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머리를 말리겠습니다 지금 클레버에 가고 있고요 지금 비가 굉장히 많이 와가지고 좀 쌀쌀합니다 되게 약간 얇게 얇게 많이 오고 있어요 엔피하고 개인적으로 하고 올 겁니다 밥은 안 먹어요? 아 맞다 밥을 까먹고 있었네요 이게 좀 화사한 느낌이 들죠? 근데 아직 얼굴이 출근을 안 했기 때문에 오늘 조금 간단하게 화장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화장하러 가볼까요? 화장을 다 했습니다 어떠해요? 약간 오늘 간단하게 해봤어요 그럼 지금 바로 클레버에 출발해 볼까요? 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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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연습을 해요 연습을 해요 너무 열심히 해요 맞아요 그분들 힘들어요 열심히 해요? 맞지? 열심히 하세요 편집되는 거 아니에요? 편집되는 거 아니에요? 편집되는 거 아니에요? 네 odes personaje 짜안! 저는 지금 회사에 도착했고요 지금은 노래 연습을 하려고 제 개인 사무실을 들었습니다 일단 짜잔 이제 이번엔 새로 만든 클레버 새로운 로그 번영EER입니다 이쁘죠? 오늘 제 개인 연습실에서 노래 연습을 할거에요 음악대로 갈게요. 음악대로 갈게요. 음악대로 갈게요. 음악대로 갈게요. 저는 노래 연습을 열심히 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저는 지금 보컬 수업이 끝났고요. 3시부터 연기 수업이 있습니다. 연기 수업하는 것도 찍을 거예요. 이 알맹이가 들어요. 둘, 셋, 넷. 그렇지. 눈을 잃고 있는 날을 찾고 싶어요. 이번에도 와인 선물로 확인할게요. 이 자리 비해 안 하는 것 같아요. 즈시, 우리 기다. 한 번 더의 스트레칭을 입고 싶어요. 이 소음을 다 끄덕으로 연기 소음을 할 때 시간에 남아서 모으신 쪽으로 연속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 소음은 연기 소음을 넣어서 연기 소음을 넣어서 지켜봄 수 있습니다 도움말을 할 수 있는 도움말 빨라 쨘! 데뷔컵이 끝났어요!! 와~~ 제 옆에는 제 친구 1명이 있습니다 저희 댄스 수업 받으러 올라갈거에요 올라갑시다 갑시다 갑시다 헤이! 브이로그 찍고있어? 안녕하세요 브이로그 브이로그 찍고있어요 브이로그 브이로그 앉아보자 동압 etic 영상편집 동압 잘 따라 영상편집 저 영상편집 데이걸 프로님 부끄럽 회장님 프로님 언니 왜 한 번 만나요? 언니 한 번 만나요? 지금 제가 연습을 다 했고요, 지금 시간은 6시 30분입니다. 오늘 이렇게 토요일 주말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나요? 재밌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은 주말에 어떻게 보내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안녕! 클레버 멤버가 되는 방법이나 아카데미 등록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에서 클레버TV를 검색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